예수의 성장 예수의 성장 예수의 성장 그때의 군중은 예수님도 계시지 않고 제자들도 없는 것을 알고서 배들에 나누어 타고 예수님을 찾아 카파르나움으로 갔다 그들은 호수 건너편에서 예수님을 찾아내고 라비 언제 이곳에 오셨습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배불리 먹었기 때문이다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힘쓰지 말고 길이 남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양식을 얻으려고 힘써라 그 양식은 사람의 아들이 너희에게 줄 것이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사람의 아들을 인정하셨기 때문이다 그들이 하느님의 일을 하려면 저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고 묻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하느님의 일은 그분께서 보내신 일을 너희가 믿는 것이다 그들이 다시 물었다 그러면 무슨 표징을 일으키시어 저희가 보고 선생님을 믿게 하시겠습니까? 무슨 일을 하시렵니까? 그분께서는 하늘에서 그들에게 빵을 내리시어 먹게 하셨다는 성경 말씀대로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러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에서 너희에게 빵을 내려주니는 모세가 아니다 하늘에서 너희에게 참된 빵을 내려주시는 분은 내 아버지시다 하느님의 빵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빵이다 그들이 예수님께 선생님 그 빵을 늘 저희에게 주십시오 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러셨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나에게 오는 사람은 결코 배고프지 않을 것이며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 사랑해요 찬미 예수님 빵 이야기입니다 빵 빵 빠라빵빵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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늘 참 독서 너무 잘 하셨어요 신참이죠? 빅션이 아주 좋았습니다 이제 자주 하면서 떨림만 극복하면 아주 듣기 좋은 독서가 될 것 같아요 여러분도 느끼셨죠 그죠? 오늘 뭔가 좀 다르더라 싶죠 그죠? 난 아나운서 왔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끝에 살짝 떨더라 긴장되죠? 올라오는 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원래 뻔치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지 사람은 누구나 익숙해집니다 그래서 선한 것도 습관이 되고 악한 것도 습관이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무엇이든지 한 번 형성되면 거기에서 해방되는 것도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가능한 선한 습관을 쌓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사람을 만나면 그에게 영적으로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해주려고 하지 괜히 누군가의 험담을 버릇처럼 하다가는 마음이 시궁창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자 오늘 독서 복음 전부 다 빵이야기입니다 오늘 독서는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의 불평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 불평 내용이 사실 재밌습니다 그들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그들의 얘기만 들어보면 그들만이 언뜻 맞는 것 같아요 자 무슨 얘기를 하는지 한번 들어봅시다 우리가 고기 냄비 곁에 앉아서 빵을 음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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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배부르게 먹던 그때 그때 너무 좋았는데 지금 이 광야에서 쫄쫄 굶어가며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맨날 끌어댕기고 하이티 죽겠십니다 자 언뜻 들으면 맞는 이야기 같죠 그죠 옛날이 좋았다 근데 이들의 옛날은 노예 생활이었습니다 노예로서 빵을 배불리 먹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은 뭐죠? 자유인입니다 자유인이면서 삶의 궁핍함을 조금 겪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굶어 죽지는 않아요 하느님의 보살핌 하느님은 광야에서 그들을 구름으로 밤에는 빛의 기둥으로 따라다니셨죠 선택의 문제인 겁니다 그리고 이들은 지금 내면적으로 예전에 누리던 쾌락의 삶을 그리워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의 여정도 비슷합니다 차라리 신앙이 없었더라면 죄 더 짓고 자유롭게 살았을 걸 괜히 신앙 생활을 해갖고 옆에 친구들이 니 성당 다닌다 않겠나? 이렇게 하면서 그죠 빈정빈정거리고 야 성당 다니는 아가 그래 해도 되나? 이렇게 하면서 그죠 아 이집트 생활할 때는 빵을 배불리 먹었는데 빵이 대변하는 것은 세속성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즐거움들입니다 세속 생활은 사실 즐거워요 그러니 사람들이 빠져들고 거기에 악습을 형성하죠 술 마실 때마다 누가 내 뺨 따고를 사정없이 한 다섯 차례씩 때린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기 용기 있게 술 마실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술을 마시마 기분이 얼근하고 좋으니까 술을 먹는 거죠 바람 피우는데 바람을 피우기만 하면 누가 와서 나한테 칼로 한 박씩 쑤신다고 해봐요 그럼 바람 피우겠습니까? 못 피웁니다 하지만 바람을 피우는 이유는 아내를 속여가면서 가족의 신뢰를 배신해 가면서도 내가 불륜의 삶을 살아가는 데에서 얻어지는 쾌락이 있기 때문에 그 삶을 선택하는 겁니다 우리가 거짓말을 하고 사기를 치고 누군가를 등쳐먹는 이유도 심지어 도둑들이 도둑질을 하는 이유도 이득이 있어서 그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득은 뭐죠? 세속에 우리에게 가져다 줄 수 있는 이득 그게 돈, 명예, 권력과 같은 요소들인 거죠 그래서 정치인들은 뭐 거침없이 사기를 치죠 거짓말 잘합니다 그렇죠? 해줄게 해줄게 해놓고는 나중에는 그냥 다 내가 옛날에 그랬나 하고 넘어가면 끝입니다 그렇죠? 그런 삶을 그리워하는 겁니다 그리워하면 언젠간 만나게 되는 옛날의 그 쾌락의 삶 우리는 사실 우리의 내면이 간절히 바라는 것을 최종적으로 얻게 마련입니다 마음속의 방향성의 무게감에 따라서 우리는 가라앉고 있던가 떠오르던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이 이런 이들의 불평을 듣고 다시 뭘 주겠습니까? 만약에 내가 하느님이었다면 야 차하라 차 부라 이거 못 쓴다 이거 이 짜들아 광년생활 얼마 앞으로 내가 지금 내 계획 속에는 40년 돼 있는데 이제 1년 할까 말까 하는 아들이 불평해 야야 차 내가 아쉬운 게 뭐야 난 전지전능하거든 나 하느님인데 나 이런 하느님이야 알았어 귀여워 알았으면 뛰어 그래 내가 하느님이면 예전에 영화 중에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짐 캐리 주연의 신의 권능을 잠깐 받고서는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근데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세상이 욕망진창이 돼요 사람들이 기도를 막 하는데 그게 다 들려 그래서 아이고 막 귀찮다고 일 처리 그냥 빠르게 하자고 자기 기도 원하는 거 다 들어줬어 그런데 어떻게 되느냐 로또 당첨자가 수백 명이 나왔습니다 세상에 억망진창이 됐어요 만약에 우리 중에 누군가가 하느님의 전지전능을 갖고 있고 그런 우리 앞에 누군가가 불평불만을 이야기하면 그 순간에 죽여버립니다 아예 그냥 세상 말아먹고 새 세상 시작하면 될까입니까 창조도 자유롭게 하는 분인데 뭐가 쉽다고 헌데 하느님은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사실 이 일은 이런 종류의 과정은 우리 삶에서 똑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자주 하느님께 불평불만을 합니까 그런 적이 없다고요? 아니요 결국 돌아가면 그분에게 다 불평불만이 들어갑니다 인간이 쉽게 빠지는 유혹 가운데 하나는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의 탓을 외부에서 찾는 겁니다 헌데 그 외부는 누가 만들어냈느냐 따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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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면 결국 하느님이 시작한 세상의 외부들인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무언가 그릇대에 돌아갈 때 나 자신 안에서 이유를 찾고 나 자신의 의지를 변화시켜서 나를 개선시키려는 노력을 하지 않을 때 우리는 너무나 쉽게 외부의 탓을 돌리고 그 외부의 탓은 결국 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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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느님께 탓을 돌리는 것이 됩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 드릴게요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창세계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아담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원래 대답은 어떠해야 바람직했을까요? 하느님 제가 유혹에 넘어져서 제가 먹어버렸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랬으면 하느님은 용서했을 겁니다 일곱 번에 일은 번이라도 용서했을 겁니다 그런데 아담은 뭐라고 얘기했었죠? 내가 그 열매를 먹은 게 사실은 내가 모으려고 모은 게 아니고요 저 옆에 내가 그런데 당신이 저에게 짝지우라고 만들어주신 저 여자가 주라 해서 먹으라 해서 먹었습니다 그래서 저 여자가 누가 만들었죠? 그 사람한테 탓이 있겠지 뭔 소리예요? 하느님 네 탓이다 네가 자아를 만들어가 자아가 나한테 물어 해가 내가 그 유혹에 넘어가 무엇이 그게 누구 탓이고 내 탓이가 가 탓이지 고해소에 있어 보면 고해가 길어지는 사람들의 특징 가운데에는 자기 잘못을 애써 축약시키고 타인의 잘못을 부풀리려는 유혹에 빠지는 이들을 자주 만납니다 신부님 제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면 끝날 일을 신부님 한번 들어보이소 나아가 시오마이가 하나 있는데 이 사람이요 30년 전부터 나를 괴롭히 왔어요 그래갖고 이런 섭섭한 일도 당하고 저런 섭섭한 일도 당하고 가다가 오늘 내가 그릇을 하나 깼는데 어마 시오마이가 오는 거라요 그렇게 내가 그 앞에서 뭐라 하겠어요 내가 깨딱 하겠어요 내가 거짓말한 건 누구 탓이다 시오마이 탓이다 내가 죄 짓는 건 남편 탓이다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시기하고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내 마음속이 시궁창이 되어가는 것은 모두 남 탓이다 그래서 하느님은 기회를 줍니다 어디 한번 보자 여기 나오죠 이제 내가 하늘에서 너희에게 양식을 빛처럼 내려주겠다 백성은 날마다 나가서 그날 먹을 만큼만 모아드리게 해라 그것으로 충분하니까 그것이 우리가 주님의 기도 안에서 바치는 일용할 양식이라는 뜻입니다 그날 먹을 만큼의 필요 그런데 우리는 양식 양식 하면 무조건 입에 들어가는 걸 생각합니다 무조건 돈을 떠올리는 거예요 아닙니다 일용할 양식이나 여기서 말하는 너희에게 주는 양식이나 모두 무엇을 대변하고 있느냐 그날 그날 우리가 받는 은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느님을 믿어도 굶어 죽을 수도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재난이 펼쳐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도네시아 같은 데 사는데 쓰나미가 왔다고 해봐요 그리고는 내가 어느 집 무너진 집 안에서 갇혀가지고 나는 아직도 하느님을 믿는데 나는 그 재난 상황에서 이제 물이 점점 차올라서 죽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럼 하느님께 기도하면 물이 싹 빠집니까 아니에요 물은 계속 차오를 겁니다 그런 극적인 상황은 아니겠지만 결국 우리는 죽어가게 될 겁니다 어느 날인가는 이 지상의 삶을 내려놓고 하느님 앞에 나아가게 될 거예요 그 그날 그날마다 우리가 견뎌낼 힘과 능력을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선물해 주실 겁니다 그게 일용할 양식이라고요 하느님을 믿으면 적어도 바꿈지는 않는다 이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얼마나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좋아하는지 모든 성경 말씀을 세속적으로 해석해 버립니다 아니에요 그날 그날의 은총이 끊이지 않을 것을 의미합니다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음식은 끊길 수 있습니다 사람이 죽기 한 한 주 쯤쯤부터 곡기가 끊긴다고 하잖아요 들어보셨죠 요즘은 죽음을 어디서 맞는지 알아요 거의 십중팔구 병원에서 맞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어떻게 죽어가는지 볼 기회가 거의 없어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사람이 자기의 생을 마감할 때는 한 일주일 전쯤부터 곡기가 끊기고 사람이 점점 메말라 가다가 이제 마지막 숨을 거두는 장면들이 연출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젠가는 이 생을 지상에서 부족함과 더불어 마무리할 거예요 그리고 그때 다가오는 고통은 각자가 처한 현실에 따라서 다를 겁니다 그걸 해소해 주는 하느님이 아니에요 이야기가 자꾸 길어지는데요 조금만 더 건드리다 가겠습니다 세상 안에서 타인에게 선을 성심껏 베푼 사람은 마무리가 좋습니다 좋을 수밖에 없어요 왜? 주변에서 그를 다 염려해 주고 사랑해 줄 테니까요 맞겠죠? 정말 신앙 안에서 자녀들에게 신앙의 아름다운 선물들을 주려고 애쓴 사람이라면 자녀들의 축복 속에서 생을 마감할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탐욕 속에서 집이 모르고 살아온 사람이라면 온갖 적대감과 증오 속에서 생을 마감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식들하고 전부 다 철천지 원수가 돼가지고 아무도 찾아오지 않고 혼자 외롭게 끙끙대다 가겠죠 지난주 주부에 고독사 적어놨는데 모르겠어요 우리 주변에도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하여 자 이제부터 중요한 파트가 들어갑니다 나는 이 백성이 나의 지시를 따르는지 따르지 않는지 시험해 보겠다 오늘 독서를 그냥 무심코 읽은 사람이면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아 하느님이 밥 주시네 이렇게 해석합니다 오 대박 하느님이 밥 주시는데 하느님이 굶주린 사람한테 실제로 입에 들어가는 빵과 먹을 밥을 주시는데 그래서 복음에서 그걸 부차적으로 설명을 하죠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징 때문이 아니라 빵을 배불리 먹었기 때문에 나를 찾는다 현대 종교 생활 안에서도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기 때문에 종교 생활을 유지하는 경우를 사실은 심심치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박해 시대였다면 이미 종교 버리고 아니 아예 다가오지도 않는 사람이 부지기수였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성당이 바깥보다 낫습니다 극단적으로 뭘 할 수 있느냐 오늘 미사 마치고 문 열고 딱 나가는 순간 성당이 역시 시원했구나 하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요즘 매일마다 느껴요 미사 딱 마치고 제가 제일 먼저 딱 나가잖아요 그럼 문을 딱 열고 나가면 후텁 합니다 야 성당 좋구나 이렇게 좋은 환경이에요 겨울에는 뜨뜻미지그리 하이 만들어주고 겨울에는 시원 뻐쩍지근 하이 만들어주고 지난주에는 밥도 주고 짜장밥도 주고 얼마나 좋나 말아라 이렇게 좋으니 근데도 안 오니 문제죠 그보다 더 좋은 게 세상에 있다는 얘기에요 예전에는 성당이 좋았습니다 성당에서 구호물품도 주고 맛있는 것도 주고 분유가루도 주고 옥수수가루도 주고 구호물자도 주고 막 이래갖고 성당을 오고 싶었어 사람들이 신앙 없는 사람들도 다 왔단 말이에요 우리 할머니도 그래서 성당 왔는기고 밀가루 신자라 밀가루 신자 근데 극하다가 세상이 추격해왔습니다 예전에는 신화학교 상관학교가 너무 재밌었어 학교에서는 그런 게 없었어요 학교 도시락 싸우던 시대였거든요 그랬더니 성당 왔고 아이들끼리 모여가지고 이 교류교사 대학생 형 누나 언니 오빠들이 막 가르쳐주마 야 이거 재밌는데 하면서 신화학교 막 재밌게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세상이 추월해버렸습니다 성당에서 하는 게 재미가 없어 그 극단적인 결과가 여기 애들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아주 한 명 빠에 없네 아무도 없어요 애들 애들이 없어요 있어요 초전 초등학교 있고 초전 중학교 있어요 안 오고 싶어요 왜 와요 여기를 재미 대가리도 없는데 온다고 뭐 어르신들이 알아주기를 하나 박수를 쳐주기를 하나 니 언제 왔노 니 말로 왔노 이렇게 하고 앉았는데 하느님의 핵심은 이 백성이 나의 명을 따르는가 따르지 않는가에 놓여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시험하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가 이 일독서가 짧아서 그런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백성들이 또 불평을 합니다 목마르다고 불평하고 또 하루치 음식만 챙기라 그리고 안식일에는 나가지 마라 했는데 안식일 전에는 이틀 거 챙겨가지고 그 다음날 나갈 필요 없게 만들어라 했는데 안식일날도 딱 나갖고 뭘 거 없나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억 더 많이 챙기갖고 그 다음날 썩어 보고 난리 북새통을 치르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말 안 듣는다는 이야기에요 그만큼 뭘 증명합니까? 하느님의 자비와 인내가 어마어마함을 증명합니다 우리는 우야다가 가끔씩 조매 기도 열심히 한 날이면 마치 우리 스스로가 성인인 걸로 착각을 해요 하느님 내 기도 열심히 잘하죠? 그러니깐 내 이제 이런 축복도 주고 저런 축복도 줬어 난리 났다 뭘 그래 잘해가? 꼴랑 하루 이틀 기도 좀 열심히 해놔고는 평소에는 누구 미워하고 속에 열불 내고 돈 욕심도 내고 누구하고 싸우고 생 난리 치다가 왜 하루 이틀 피전 갔다 와가지고는 내가 마치 성녀라도 된다는 듯이 난리를 치죠? 아닙니다 자 그래서 그날 저녁에 매출하기 때가 날아와서 진영을 덮고 그리고 그 이틀 날부터 하늘에서 빵이 내려옵니다 생명의 양식이죠 물론 예표라고 표현을 합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여러가지 묘사들 비유들 상징적 요소들은 실제로 일어나게 될 영원한 것에 대한 옛적 표현들 예표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미사 안에는 실제 일어나는 은총의 양식이 선물 됨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받아들이는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실제로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의 근거점으로 그 빵을 받아들이는지 아니면 그냥 종교 예식의 하나로서 입에 밀가루 조각 하나 넣고 가는 건지 그건 이제 우리에게 달려있죠 어떤 면에서 이 백성이 나의 지시를 따르는지 따르지 않는지 시험해보겠다라는 의미로 어쩌록 오늘의 이 미사 속에서 여러분들이 받아 모시는 성체가 그저 단순한 밀가루 덩어리가 아니라 정말 나의 영혼 속에 작용을 해서 적어도 지난주보다는 나은 이번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은요 수많은 계단을 한꺼번에 올라갈 수가 없어요 한 청년이 청년이겠지 제가 얼마 전에 제 유튜브에 제가 제 머리 깎는 거를 깎아갖고 올려놨더니 그걸 보고 따라하다가 머리를 망쳐버렸대요 하느님은 우리에게 무리한 요구를 절대 안 시킵니다 하느님은 우리에게 무리한 요구를 절대 안 시킵니다 한 걸음만 더 나아가게 시킵니다 과연 우리는 어느 단계에 서 있는지 먼저 식별을 하고 내가 하느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걸 해야 하는지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한 걸음의 나아감은 누군가에게는 악습을 벌여야 하는 것이 우선이고 즉 회계 누군가에게는 배움을 좀 더 확장하는 것이 순서이고 누군가에게는 정화 이제 충분히 배웠고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면서 십자가를 지는 단계부터 정화가 들어갑니다 성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과연 어느 단계에 있는지 나에게 아직 못 버린 악습은 어떤 것이 있는지 나는 어떤 걸 알고 있는지 사실 거의 대부분의 신앙인들은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단계에서 거의 조금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늘 하던 학습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고 늘 하던 험담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고 늘 하던 내적 분노를 절대로 치우지 않고 있고 그러니 밑빠진 독에 물 부으면 물이 찹니까 안 찹니까 안 차는 거예요 그러니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죠 하지만 그런 단계들을 성실하고 꾸준하게 해나가는 사람이라면 이 신앙이 우리에게 얼마나 맛있는 음식인지를 이해하게 됩니다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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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